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 전원뉴스보동산 인사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바로 앞에 보이시는 저 산 저 산도 저희 매물입니다 저거는 전속이고 저 앞쪽에 보이는 저 산 자체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보이는 이쪽 도로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쪽 2차선 도로인데 버스도 다니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 관광지입니다 이쪽은 저 앞쪽이 바로 펜션에다가 카페 그리고 이쪽은 편의점에 식당 그 앞쪽에 위치한 요 바라보이는 요쪽에 주택이 좀 몇 해 있지만 이쪽 주택들이 있고 붙어있는 이쪽에 도로변 바로 붙어있는 바로 요 토지입니다 본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해 있구요 대지 면적 545평 개관리지역에다가 이쪽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카페 펜션 또는 야영장 해가지고 그림핑장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평소가 좀 작으니 그때는 이제 우측편에 있는 요 요 이제 나와 있는 이쪽을 좀 내입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토지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요 본매물 여러분들 매물번호 3488로 기억하셨다가 저희 전원뉴스보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저 산 바로 앞에가 바로 계곡입니다 계곡을 끼고 있고 어 이용하실 수 있는 저 산도 저희 매물에 나와있구요 이쪽 앞쪽에 있는 요거는 저희 그 전 매물고는 3488로 뭐 개관리지역의 토지 여러분들 저희 전원뉴스보동산으로 연락 주시고 빠르게 본매물 답사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